자, 다음 친구, 8번 친구. 조율이는 나다. 아니, 이거 화가 났다, 야. 아, 조율이는 나다. 6번 친구 한 번 가볼까? 한 번 가볼까? 뭐? 내가 조율이다. 네가 와, 조율이인지 증명을 해 봐라. 내는 부산 3대 안다. 3대는 뭔데? 여자. 어. 어. 제주도 아이가, 그거. 여자 봐라, 돌아냈나? 여자 봐라, 내가 뵈는데? 제주도 3대 아이가, 그거. 6번, 이 부산에가 혹시 제주도가? 그랬나 보다. 그랬나 보다. 미안해. 진짜 유명한데. 자, 다음 4번 친구. 뭐라카노, 내가 조율이다. 어디 조시고? 조? 조? 3회 탈락! 조? 조? 웬만한 날이. 예리했나. 아, 예리했어. 아, 진짜. 어디 조시고. 이게 원래. 3번은 아까 내가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조율이다. 내가 조율이다. 어, 맞네. 내가 조율이다. 약간 경상도 갔다니, 사투리. 그럼 한 번 무슨 유자에 무슨 리잔데? 유리 유자에. 마을리가, 마을리. 마을리다. 유리로 된 마을리야. 유리 유자에 마을리 자? 조율이 씨. 이게 되면 11번이 부산인데. 아니, 사투리로는 지금 11번 친구가 제일 자연스러워서. 어, 제일 자연스러워서. 웃기고 자빠진다. 이런 거는 진짜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친구들한테 딱 쓰는 표현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온 조율이를 찾는데 다들 너무 화만 내는 거 아이가? 우리 2번 친구는 좀 다정하게 한 번 해 줘봐라. 손상냄. 손상냄. 잘 지냈습니다. 조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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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율이입니다.